안녕하세요 무화꽃시피였습니다. 쇼호스트 최진우 서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본다 본다 다 본다 다 보는 스태프분들도 우리를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? 너무 열심히 보고 있어서 반갑습니다 도둑같이 이렇게 해놓고 이제 끝나면 다 본다 훔쳐가려고 다 본다 시크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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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하다는 뜻이죠? 시크릿이 조용하다 낚일 줄 알았는데 안 낚이네요 아니죠 안 낚여요 뭐가 이렇게 비밀스러울까요? 네? 안 비밀스러운데요? 네 다 본다 갑자기 짐나가피카츄님 들어오셨고요 민추님 안녕하세요 민추님 아시는 분이에요? 처음 보는 닉네임이에요 저기 있는요? SOS 또 처음 보는 닉네임이 아니요 몇 번 봤어요 근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다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본다 본다 다 본다 내 손안에 내 차안에 변호사 다본다와 함께 할 거고요 네 블랙박스입니다 여러분 네 진우씨는 차 운전하시잖아요 네 블랙박스 차에 있어요 있죠 어떤거 좋아요? 다본다 다본다 써요? 다본다 쓰죠 네 할 때 다본다 달았어요 저 사실 차량이 없어서 블랙박스를 구매하거나 이런거 본 적은 없는데 네 제가 그래도 요 다본다 브랜드는 딱 알거든요 광고 많이 했죠 광고도 많이 하고 또 블랙박스 정말 많이 판매가 된다고요 맞아요 제가 요거 판매를 한다는 걸 알고 나서 네 차량을 좀 유심히 보고 다녔어요 보고 다녔는데 진짜 뭐 세대 차 있으면 한대 꼴로 다본다 다본다 진짜 많이 이거 제품을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자 우리가 그러면은 지금 다본다를 위해서 준비한게 있거든요 이게 왜 일등을 하고 있는지 네 왜 인기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 보시면서 확인해 볼게요 네 다본다 영상 하나만 보고 오실게요 뿅뿅뿅 써주세요 박스 인증이고요 블랙박스이죠 네 고객을 생각한 최적의 디자인이에요 네 자본다 시클이 어떤 차량에서도 잘 어울리는 아주 감각적인 디자인 컴팩트하면서도 와이드한 넓은 4.0 화면도 있고 네 다양한 녹화 모드도 지원이 됩니다 네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다양한 녹화 모드를 통해서 내 차를 다 지켜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네 대한민국이 인정한 KS 인증 KS 인증을 받는 것 자체가 상당히 딱 까다롭습니다 네 까다로운 절차 온도 테스트 내구선 테스트 다 합격을 했고요 진짜 일단 잘 보여야 되잖아요 맞아요 다 찍어놨는데 번호판 안 보이고 어떤 상황인지 화질이 다 깨지게 되면 필요가 없어요 맞습니다 진짜 제대로 된 최고급 화질로 보여드리고요 대화면 4.0 터치 LCD 네 충전식 배터리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열에 의해서 여기가 가방 걸려서 전압을 제대로 받지 못할 때에도 네 내장된 배터리로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미변조 영상탐지 기능이 있어서 다 미변조 영상면 바로 딱 뜨게 되고요 네 세이프 가드 온도 기능 네 세이프 가드 온 기능이 그겁니다 이제 뜨거울 때 전원을 알아서 차단을 해줘 가지고 되는데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름에 전원이 자꾸 꺼지는 거 아니야 그 정도가 아니라 장시간 동안 아주 뜨거운 열에 노출이 계속 되었을 때 정도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뭐 이런 대표 브랜드들도 다 수상을 했어요 네 굉장히 많은 브랜드를 수상했는데 네 내장의 변호사 다본다라는 거 네 저는 사실 저 문구가 가장 마음에 들어요 네 근데 저 지금 영상 끝나고 나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들 들어오시지 어 안녕하세요 뽀용님 안녕하세요 연기파 회원님 다시 뵙네요 사랑은 언제나 허리케인님 사랑이 그렇게 힘드신가요 쿠쿠 하세요 쿠쿠 좋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함께 저와 함께 저희와 함께 다본다 블랙박스 함께 하고 있고요 네 어 제가 이제 안녕하세요 네 블랙박스 하면은 다 본다잖아요 네 근데 뭐 요즘에 기능은 다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가 있거든요 기능 자체가 어차피 다 만드는 건 똑같으니까 기본적으로 120도 시야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집에 지금 블랙박스를 고쳐야 된다거나 필요하가 하시거나 세차를 샀는데 블랙박스를 달아야 된다 네 이러신 분들이 오늘 여기 들어오신 게 행운일 것 같아요 왜냐면 자 우리가 기본에 기존에 있는 블랙박스는 사실 이게 가격 자체가 동일한 가격이 나와요 지금 우리가 139,000원이라는 가격이 나오죠 네 근데 저희는 원래가 249,000원 그러니까 훨씬 더 퀄리티가 높은 제품을 44% 할인한 거라 네 그래서 FHD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프레임 자체가 30프레임입니다 아 완전 안 끊겨요 네 끊기지도 않고 32기견이 때문에 안에 저장되는 용량도 굉장히 많아요